안녕하세요 서울항외과 이성대 원장입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꼭 받으셔야 된다고 할 수 있죠 한참 동안 좀 병이 커진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손해인 거죠 내가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건강검진은 건강을 검진하는 거거든요 건강을 검진하는 방법은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것은 좀 부정확하거든요 내가 어떤 증상을 느끼는 게 예민한 사람은 빨리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참 동안 좀 병이 커진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또는 내시경 이런 초음파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암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하면 생존율도 높이고 수술 외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매번 받으실 때 꼭 받으셔야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검진 안 받으셨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나라에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검진을 받는 건 내가 낸 세금으로 검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손해인 거죠 내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받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검진을 안 받고 나서 검진을 일찍 받았으면 알 수 있었을 그런 병이 늦게 발견되거나 그러면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러면서 예우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이익이라고 하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